자 이제 정말 중요한 표죠.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 C++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asterisk, 별표와 n%, and 기호 이 두 개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언어에 없는 기호이고요. 제일 어려운 문법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C 언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초보 때 보면 별표만 나오면 왠지 두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1학기니까 얼마나 이 별표만 보면 두려울까 뭐 이런 생각 짜증나기도 하고 이럴 텐데요. 사실은 여기 표에 있는 이 별표와 n%, and 기호의 이제 문법만 딱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C 언어, C++ 언어가 사실 다른 언어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C 언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포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딱 이 표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C 언어도 다른 언어와 같이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실습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뭐 이제 한번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별표는요. 일단 선언문이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선언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이제 실행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언문에서 쓸 때의 별표와 실행문에서 쓸 때의 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선언문에서 쓸 때의 별표는 이렇게 선언문에서 자료형과 변수명 사이에다가 어딘가에 별표를 찍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주소만 저장한다 이런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떤 다른 변수의 같은 자료형의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초기값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이 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선언문에서 사용하는 별표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구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실행문에서 사용하는 별표는 이 별표는요. 반드시 이 지금 포인터 변수 앞에다만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주소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 그 주소로 가서 값을 참조해라 라는 뜻의 참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연산자로 쓰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먼저 정리를 해보고 이쪽 거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x는 1이고요. x의 주소를 같은 형이어야지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같은 형이어야 돼요.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은 갔을 때 어떤 자료형이 있는지를 이 주소로 갔을 때 어떤 자료형이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자료형의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포인터 변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 이게 선언문이죠. 선언문에서는 이게 포인터 변수입니다. 주소만 저장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문에서 이렇게 px를 그냥 찍으면 주소니까 %p로 찍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앞에 별표를 하게 되면 그 주소에 값을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x의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이 둘 다 출력이 될 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간단하게. 이 별표는 선언문에서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구둣지어입니다. 이 별표는 실행문에서는 포인터 변수 앞에만 찍을 수 있는데 그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와라.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y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y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px를 넣는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y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px, px는 주소인데 주소를 y에다 넣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y의 값을 출력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y의 값을 x... 뭐 지금 사실 6을 출력하는 거나 y 출력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y의 값도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문에서 어쨌든 별표는 포인터 변수 앞에다만 찍을 수 있는데 그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세요. x 주소의 값 하니까 1이죠. 1이 y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문에서는요. 이쪽에 그 left value, 왼쪽 값으로, right value로 쓸 수도 있지만 left value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px equal 이제 1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px equal 10 이렇게 쓰게 되면 뭐냐면 자 x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px인데 거기에 값으로 10을 바꿔라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와 x의 값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x의 값을 자 우리가 뭐 당연히 여기 px의 값은 뭐... 자 그런데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내가 px의 주소의 값으로 10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x의 주소를 가지고 px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값이 이렇게 10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이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소로 가서 간접적으로 그 값을 바꾸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메인함수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함수를 호출할 때 좀 전에 살펴봤던 콜바의 어드레스 방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선언문에서 포인터 변수 선언할 때 별표를 찍는다. 실행문에서 여기 지금 다 실행문이죠. 실행문에서 포인터 변수 앞에 별표를 찍으면 이 주소의 값이다. 이런데 주소의 값으로라는 주소의 값을 가져오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 여기 있는 건 쉽죠. 실행문에서 지금 뭐 초기 값을 주거나 이럴 때 보통 어떤 변수를 쓰는 게 아니고 앞에다 엠퍼스를 쓰게 되면 그 변수의 주소라는 뜻이에요. 주소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C++, C 언어에는 없습니다. C++에만 있는데요. C++에만 있는 얘는 지금 참조자라고 얘기해서 X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RX라는 애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바뀌면 RX가 바뀌고 RX를 바뀌면 X가 바뀌는 이런 기능, 뭐 별명이라고 생각하는 참조자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실행문에서 여기 지금 요거까지는 선언문이지만 초기 값을 주고 이런 건 이제 실행문으로 보면 되니까 어떤 변수 앞에 이렇게 엠퍼센트를 하게 되면 이 변수의 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X라고 쓰면 위에 X가 선언, 이제 또 선언하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RX라는 애를 하나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지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선언문에 사용하는 요 M%를 참조자라고 얘기합니다. X와 똑같은 별명, 영어로는 reference라고 얘기하는데 별명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 어 여기 에러가 떴죠. 그 이건 뭐냐면 이 C 언어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반드시 참조자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CPP로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와 RX의 값을 일단 Rx의 값을 찍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둘 다 지금 여기서 X가 위에서 1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X랑 RX가 다 10이 나옵니다. X랑 RX가 다 10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Rx의 값을 뭐 이번에는 20으로 바꿨다. Rx의 값을 20으로 바꿨다. 자 그 다음에 찍어보면요. X와 Y 둘 다 20으로 바뀌어요. 이번에는 X의 값을 X의 값을 30으로 바꿨다. 그러면 둘 다 30으로 바뀌죠. 자 이런 게 이제 참조자라고 해서요. C++에도 C++에만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할 땐 반드시 CPP로 해서 해줘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선언문에서 앞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포인터,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거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참조자라고 해서 참조자를 만드는 거다. 주소를 저장하는 그래서 같은 애예요. 같은 애.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문에서 이 별표는 포인터 변수 앞에만 찍을 수 있는데 거기 주소로 가서 내용을 참조하는 연산자다. 그 다음에 변수 앞에 M%를 하게 되면 그 변수의 주소를 나타내는 주소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C나 C++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얘네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콜바이밸류에서 콜바이밸류에서 자 이게 콜바이밸류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바뀌었지만 안 바뀌는 거였는데 포인터를 이용하는 걸 한번 먼저 바꿔보면요. 포인터를 이용할 때는 주소를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포인터로 받아서 포인터로 받아서 포인터 연산을 다 해주면 되겠죠. 자 포인터 연산을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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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터 뭐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함수 헤더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다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2와 5가 5와 2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조자를 이용하게 되면 참조자를 참조자를 이용하면 더 쉬워요. 참조자를 이용할 때는 여기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이쪽 이쪽 A에 이쪽 주소가 지금 넘거기 때문에 여기서 A를 바꾸면 이쪽에 있는 A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헤더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제 C++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방식을 포인터를 쓰는 포인터는 아까 되게 지저분했잖아요. 딱 이거 하나 바꾸면 되네요. 그래서 훨씬 더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바이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참조자를 이용하는 것과 하는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